안녕하세요. 저는 강좌를 진행할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강좌를 통해 함께 만들어 볼 페이지는 반응형 포트폴리오 페이지인데요.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이미지 슬라이더, 어바웃 섹션, 서비스 섹션, 포트폴리오 섹션, 리뷰 섹션, 그리고 포터 섹션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기에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잘 볼 수 있도록 반응형 처리도 포함하였습니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문법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문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한편 개발 부분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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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